안녕하세요. 저는 SDXI 모션 코리아의 주황순 대표입니다. 이번에 저희 SDXI 모션 코리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은 AGV용으로 나온 서버 인테그레이티드 모터와 독점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AGV용 서버 드라이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들어가 있는 서버 모터는 500kW인데 이게 감속기하고 휠까지 내장되어 있는 일체형 모터이고요. 이거를 제어하는 빨간색의 드라이브가 서버 DC형 서버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AGV의 구성품으로서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제어할 수 있는 컴팩트한 모션 컨트롤러로 또한 MC7이나 3를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타입으로 이렇게 서버 SD라는 AGV용 전용 드라이브를 쓰는 것과 동시에 또 필요로 하는 어떤 유형이나 그러한 어떤 미케니컬 풋프린트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태처럼 마이크로 칩이나 아니면 드라이브 칩을 원하시는 커스터마이즈드 되어져 있는 PCB에 장착을 해서 인베디드형으로 전용 드라이브를 또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저 측에서 그러한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칩들까지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